떡 맛있겠다. 이거 떡볶이를. 어머, 세상에. 떡을 빼오셨구나. 어머, 어머, 알았어. 우리 꼬치장은 다 퍼먹고. 세 빚고. 이제 꼬치장. 아니, 나도 안쪽으로. 죄송합니다. 안쪽. 나 그래. 털어봐야지. 선생님. 아니, 통째로. 통째로 볶았다고요? 통째로 구워요. 식용유 살짝 넣고. 아니야, 아니야. 좀 넣으면 기름지지. 선생님, 제가 할게요. 알았어요. 눈으로 어긋난단 말이에요. 알았어요. 진단 말이에요.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구우세요. 그래서 육수를 내면 아주 단맛이 나요. 그래요? 네. 저는 좀 담백하게 했어요. 그냥 기본 떡볶이. 기본 떡볶이. 그런 게 좋아요. 그래서 맛 좀 봐도 돼요? 궁금해서.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, 선생님. 아니, 선생님. 아니, 간이 한 마디만 더 넣으면 되죠, 선생님. 맞아요. 정신과. 선생님. 네? 약속 없으세요? 약속 없으세요? 약속 없으세요. 선생님 다양하시네요. 떨려서 못 하겠어요, 선생님. 떨지 마세요. 지금 보니까 말만 떨고 하나도 떠는 거 아니야. 선생님. 너무 잘하고 계셔. 괜히 선수 앞에서 하니까 좀 그렇더라고요. 떨리셨겠다, 진짜. 빈도마 소리인데? 빈도마. 딱 알아요? 그럼요. 그래요, 선생님? 그럼. 소리만 들어도 아시는구나. 지금 썰잖아. 그럼 선생님 눈 감아봐요? 응. 뭘 쓰는지 맞춰봐야 되네. 아. 아. 당근. influen! 당근. 나오! 오! 아니면 둔탁해요, 저는 서 command에. 순대 – 맞아요, 눈 scaling joints – 네. 눈 안 가. 선생님, 눈 감으세요? veo.. 에이, 그거 써네. 어, 셰프님들도 맞춰봐 주세요. 오, 셰프님. –이고. 고추. 파. 혼합. 파, 파. 나도 파의 한 표. Verf. Electronic now. 55 SEC. 패발 tão05gm! 잔파 여러 개 묶어서 써내. 우와. 우와. 우와 맞았어 선생님. 그쵸? 네. 선생님 이원이 셰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못 맞히죠? 아마 그럴걸요. 아마 그럴걸요. 나도 말 떨어지자마자 나왔네. 믿다 맞아요. 자 그러면. 맛있겠다. 아우 선생님 너무 맛있게 됐다 선생님. 아 근데 미트볼 들어간 떡볶이도 괜찮겠다. 애들 좋아하는. 네 미트볼 들어간 것도. 자 떡만 하나 먹어볼게요 그냥. 잠깐만요 학생. 아니요 학생. 아니 원래 또 이쑤시개를 하나 찍어서 그냥 아줌마 풀떡한테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요 얼마치 드려요. 부잣집 딸이라면 사 저렇게. 아이고. 맛있어. 괜찮아요? 맛있어. 맛있죠? 응 맛있어. 어우 맛있어. 아 근데 맛있겠다. 먹어보고 싶다. 야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또 쌀이도 또 쫄깃하기도 하고. 와 맛있겠다. 으으음ably 너무 힘들다. 자us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